오! 왔어! 오오오오... 이 분께 아름다운 친구... 이 욕망군단장... 욕망군단장 sorry... 저도 그 군단을 들고 싶습니다. 오! 와 뭐야 여기 태극... 태극권을 위해서 싸운다! 오오! 어어어어 어어 어어어... 왜 스킬 안 써지지? 왜 스킬 안 써지죠? 왜 스킬 안 써지죠? 뭐야 이거 버거에요? 키보드 배터리 없다! 야 키보드 배터리 없다! 키보드 배터리 없어! 아 이래서 무선 키보드 이게... 문제네니까 이거... 내가... 없어져볼게? 마우스도 안 된다 야 마우스도 안 된다 아이씨 뭐야 이거 아 나 이씨 미치겠네 야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뭔데 아니 아이씨 짜증나 이 게임의 폭력성인가 뭔가 하는 그런가요? 아니 옆에 보수전에서 난리야 환장했는데 진짜 야 야 야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아 아 오케이 조이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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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아주 주워 야 조야야 야 조이스틱 조이스틱 강점기 왔다 what you gonna do 아이씨 아이씨 으악 오케이 아이고 프리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 애니츠를 구했고 자네는 비무제 우승자이자 감사합니다 애니츠를 구원장엽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